와... 봐봐 퍼스트 타이밍 한 시에 퍼실러트야 여기 봐봐, 와... 이런 말 수가 없지 타이밍인 줄 알지 형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보는데? 그냥 이제 평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딱 생각하고 오, 이렇게 되겠는데? 하고 한 거 같은데? 근데 역시 이재호, 재호 형도 바로 알았잖아 서포트 퍼실러트 반겨지면 좋은 거 그러게요 다 남친다고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어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영호야? 어어? 어? 판마링이 주나? 이거 이렇게 싸움 줘 지긴 처음 저 다 땡 것 같은데? 배록도 뛰었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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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니, 게임 끝인데? 벌쳐 나와서 이걸 잡는다는 아니, 왜 그래? 벌쳐 가는 거 이제 에드온 달랐는데? 선 벌쳐일 수도 있지 와, 엠신공 저 잡으러 가야 되더라고 톡 점 내고 잡았다 살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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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이러면은 괜찮다 좋진 않고 괜찮진 괜찮진 않을걸? 손에, 이거 앞마당이 너무 느려졌어 이거 6마린 지은 거잖아 보인다 아, 지금 5마린, 6마린 할만해? 근데? 불리하진 않아 엄청 불리하진 않아 오, USB 오, USB 어, 서면 이상해? 아, 오케이 잠깐만요 이러면, 토스가 좀 괜찮은 출발하긴 했죠 어... 근데 이래도... 바로 쾌적하게 전환 아, 바꿔드릴게요 어, 지금 마인 깔면 모른다 지금 마인이거든 이거 소급인가? 어, 손 소급이네 오! 어, 가 끝났다 아, 뭐야, 뭐야 아... 딱 봤어 아, 방금 들어갔으면 끝이었는데 근데, 되게 빠르거든 세 거리 다 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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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안돼다 이 정도면 거의 끝이잖아 좀 많이 기울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많이 잡은거 아니에요? 많이 잡긴 했다 그래요? 제형 목소리도 되게 차분해지셨네 아 몸들바를 모르겠네 아 왜왜왜왜요? 무슨일 있어요? 어? 사람들이 욕하러 많이 한다네요? 아니 욕하러는 안왔는데 아 근데 요새 게임에 안되셨어요? 좀 실망스럽네 아 스스로한테요? 아 좋긴하다 마당도 더 빠르고 좋긴하네 아 형 뭐 맨날 잘하다가 맨날 잘하다가 그러실때 뭐 왜 그러세요? 저 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형 허허 어허 어? 뭐야 몰머린가? 이영호? SCV가 지금 나갈 리가 없는데? 어 근데 몰머라는 볼머를 많이 안해? 아니면 스타보트인가? 아 짭지 스타보트네 뭘 요즘에 많이 오늘 한번 나왔는데 아 그래요 형? 앞으로 체크 잘할게 아니 형 저번에 근데 나 진짜 몰머를 잘 안나갔는데 저번에 최근에는 몰머를 안나간다면서요 야 아 기억해 아직거 아 저는 아직도 기억하죠 그 형 멘트 와 스타보트다 잔진 스타보트 야 이거는 뭔가 본진에 옥저버가 들어올거 예상하고 미리 빼놓고 스타보트 안보여주려고 멀리 지은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 리버를 우선 잘 막는게 중요한데 토레이드 리밋 잘 둘러놓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냐 만약에 퍼실러티까지 바깥에 짓는다 그러면 타이밍인줄 알고 개쪼랍니다 팩 늘리는거 뭐 어 근데 저정도 스타보트 150원에 퍼실러티 받게하면 이정도 차이를 느끼기 빡센가요? 근데 이거 팩을 좀 빨리 잘 늘려 형호가 또 프로그도 많이 털고 해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껴질거거든 여기서 한 5팩까지 갈걸? 봐봐 퍼실러티도 지으러 가면하지 아 9시 9시 데뷔도 안하겠다 이러면 그치 못하지 모르니까 와 봐봐 1시의 퍼실러티야 여기 봐봐 와 이러면 알수가 없지 타이밍인줄 알지 와 이거 원래 있는거에요 저 이거 처음 보는데 그냥 이제 측정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와 아 생각하고 오 이렇게 되겠는데 하고 한거 같은데 근데 역시 이재호 재호형도 바로 알았잖아 스타보트 그러게요 그게 중요한거죠 어어 지금 변현재 셔틀러 지금 겉에 테두리 봐도 커맨드가 없거든요 용태형 아 용태형 굉장히 수상합니다 지금 아 아 아 아 아 와 딱 털겠다 파 죽는다 와 이건 진짜 전멸이다 가자 아 아 이거 두개는 아홉시에 가고 두개는 마당으로 가도 나이스하겠는데 아니 여기 네개 다 떨고도 네개 다 욕심내 딱 다 떨고 됐거든 두개 저기 길거리에 파 잡는다 마인드 아 길거리에 길목에 어 어 다 못져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못져네 아니 근데 야 이후쪽에 내렸어야 되잖아 근데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이득 엄청 본부야 이러면서 본진 야 플레이 진짜 적절하다 와 본진 와 본진 사물초 와 형태형 심식팀 야 좋긴 하네 이러면서 아 6시 커맨드 박으면서 천천히 2일업 찍으면서 그리고 다 보고했기 때문에 스캔도 최대한 늦게 달고 완벽합니다 이용호는 토스 너무 가난해서 지금 가게이트에서 늘어나지가 않는데 테란 2일업 2일업에 지금 7팩 7팩토리에 커맨드까지 추가로 지었는데 토스가 지금 딸랑 4게이트에 이제 6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템카랑 아니 심지어 근데 그거네 아비터 테크가 아니고 템 템테크인데요? 아비터는 애초에 갈 수가 없지 처음에 8프로 따이고 시작했지 타이밍인거야 템테크인데 템테크인데 이렇게 딱 어 그 뭐지 인구수 똑같으면 아예 못 이기지 않나 그렇지 못 이기지 이번꺼는 맡기겠다 드랍씨 와 또 들어가는데 드랍씨 어? 그녀는 들어간다고 한만한걸로? 어? 우와 다 사라졌어 아 어우 저 4개 털었어 5개 와 어 그 와중에 5개 좋아요 어 인구수 역전 야 진짜? 용태형 돈 많이 남네 말려가지고 토마트까지 지웠죠 완벽하다 완벽해 털 확실히 테란들이 영혼게임 볼땐 더 뭔가 약간 집중해서 좀 감탄하면서 보는거 같애 아니 집중 안해도 감탄해 대충봐도 그냥 감탄해 어 리버 리버템 어 리버 한마리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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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해서 잘 막았네 아니 근데 약간 이런 사이즈면 뭔가 점점 나가면서 게임해도 되겠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여섯이 왼쪽 멀티도 먹고 토스트적 전진하면 돼요 2일 업 됐고요 바로 3일 업 찍었고요 미리미리 천천히 나가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옵저버 잡히죠 와 라인 잡는거 봐 2일 업 됐다 와 1일 업 됐다 오우씨 앞마당 셔틀 한개씩 찔끔찔끔 나가면 되겠는데 앞마당 셔틀 근데 턴에 잘 박혀있어서 이건 템플러가 있네 와 대초 완벽하다 그 와중에 옹태용도 지금 템 뽑으면서 멀티멀티 이어 나가고 있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3역까지 찍었나요? 찍혀있습니다 이미 와 3역도 찍었네 와 이제 4컴 꽂으면 돼요 와 진짜 안 지는 식으로 단단하게 하는데 영웅 와 와 아니 와 아비트 안 가는거 보고 그냥 스타포트 뛰어버리네 시아용으로 3시까지 먹을 생각인데 6시 말고 3시 쪽을 먼저 먹네 저건 아마 나가면서 먹을걸 음.. 서틀 못 오게 하면서 근데 이거 200대는 무조건 나가긴 하죠 상대 아비트 없더라도 3위업 200대 가지 이거 벌쳐 한 두 부대 좀 3위업 좀 남지 않았나요? 아냐 15분 반쯤엔 될거야 15분 30분쯤에 30초쯤에 그러면 딱 거의 200대 탱크 두 부대 딱 4위업 되겠다 서틀 진짜 서틀 난감하겠다 이거 서틀 난감하겠다 이거 서틀 바로 찍어서 금방 돼요 모르겠어 сторону 용구하는 inned 펜플러가 탱크 두 부대 되면 진짜 잘 싸우기도 애매해 접근하기 전에 많이 녹아서 멀티 다 먹네 6시 밑에도 먹네 그렇죠 이렇게 벌쳐 한 부대 돌려서 일단 1시쪽 ploys circuits uplift 일단 뻘쳐 소스 갖다 놓고 한부대 돌린거로 11시 프로그마 1.4 한 다음에 3위 없대 땡크 모아서 나가는 플레이 뻘쳐 두부대를 돌렸네 저걸로 혹시 11시 집어먹나? 어 두부대 돌려도 돼 지금 두부대 돌려도 돼 안 뚫려 이거 어 근데 우선 200 이제 약간 치즈모드 점점 접으면서 나가야죠 다 접었다 근데 더 답답하긴 하겠다 간다 다 접었다 4위 없대기 10초 전 25마리 탱크 두부대 넘네요 세신은 리버 됐죠 어 2위 없됐죠 어 근데 이거 도맨이 진짜 싸움 잘하던데 와 앞에 리버 뒤졌어 어 질러 많긴 한데 와 와 이거 병력 봐 진짜 무섭다 근데 왜 이렇게 SCB도 많은 것 같은데 병력도 많은 것 같지 영호 형은 시즈모드 5로 한다는 데 맞아요 영호는 단축기 거의 안 바꿨을걸 와 5로 이 병력 움직이기 힘들 것 같은데 뭐 하나만 바꿨다고 들었는데 페트롤만 바꿨다고 그랬나 뭐 하나만 바꿨다고 들었는데 뭐 하나만 바꿨다고 페트롤은 바꿨던 것 같은데 페트롤이 진짜 다 바꿨던데 안 바꿀 사람 없는데 페트롤 저는 시즈모드 테란 아 테란스로에요 아 홀씨 어 최신 최신 맞구요 와 토스 200여가지고 펄처를 나갈수 와 펄처만으로 그냥 정면 박살 정면 박살 와 참 당신 허 여기 꼬라박을수 아 스톱 아니 근데 탱크 왼쪽으로 아 병력 왼쪽으로 오면 올수 있는데 일부러 무보는건가 갇힐까봐 그냥 안전하게 하는거야 벌처는 죽어도 되고 탱크 모드에 놓으면 드라곤 덤비겠지 하는거지 아니 근데 탱크 200보다 그래도 펄처에 있는게 더 세긴 세죠 아니 탱크만 있는게 더 세긴하지 존나 많으면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존나 많으면 펄처 없어도 돼 아 그러면 진짜 그 탱크 200 킹팀팀이 제일 생각해 일부 시즌 용서 공부 침착하네 도스도 도스도 그래도 침착하게 잘한다 그래도 테란 멀티가 너무 많아서 아 보답받고 테란 한 3천원 있지않아? 아니요 어 아칸 퀴가 없다 천원 밖에 없는데요 어 어 아칸 퀴가 없었어 어 도스 2천원 도스 2천원 안다 지옥이다 와 시즌 치즈 아어어 꼬라 박아연 아 테란 포드 안 gu. 테란 탱크가 너무 많아연 엇 으어씨 와 너무 많아요 싸움이 안 돼 싸움이 그냥 게임이 뭔가 다 확정작이니? 처음 저거까지 아크 라이트 포어 통으로 이기네요 통 통 통 근데 게임 자체가 안전하긴 하다 막 셔틀 견제나 빈집 이런거에 멀티 견제 아예 안 받으면서 그냥 진짜 멀티 다 먹고 정면으로 딱 끝내네 안지는 식으로 했어 영호가 평소 속도 낸 스타일 아니고 개싸움이 아예 안 나고 진짜 그냥 변수 없이 게임 하려고 하네 맞어 1도 없게 했어 변수를 아 그렇더라고 있어야 변수가 있는데 지상으로 지금은 캐리어 한 6대 8대 있어도 좀 모르는 상황이지 업이 너무 좋아서 3, 4몹이다 와 3, 4몹이다 와 야 뭐니 짐재지 와 테라 인코 three 인코스는 나를 들고 토스만 와 이 땡사도 야 이 땡사도 다 해놔 가지고 200대100 200대100이야 아핳하하하